사람을 찾습니다. 한 일 있니? 한 요리! 오, 부자. 오, 부자. 돈으로 부채질하는 이 느낌은 어떨까? 부자가 된 느낌? 유인아, 세뱃돈 누구한테 이렇게 받았어? 할머니, 고모. 삼촌 토스마. 할머니, 엄마, 아빠. 유인아, 엄마가 너네한테 막 세뱃돈 주고 설 준비하고 이러다 보니까 통장이, 통장이다 진짜, 통장. 그래서요? 그래서는 뭘 그래서야. 엄매를 불쌍히 여기여. 용돈 좀 나눠줄 생각은 없니? 떡 뺏는 게 어딨어요? 뭐라고? 떡 뺏는 게 어딨어요? 왠지 용돈을 뺏고 싶다. 응응응. 그럼 우리 게임으로 하자. 어때? 왜왜왜? 아니 내 용돈을 왜 엄마한테 나눠줘야 하는 거죠? 에헴. 에헴. 신년이고 말이야. 우리 게임도 하고 재미도 없고 막 심심하고 막 그렇잖아. 아, 그래도 내 용돈을. 하자, 하자. 엄마도 막 걸고 하자. 하자. 응야. 대신에. 이거 다 뺏었잖아. 다 뺏었어요 이거를. 응응. 그러면은 나중에 대학 갈 때. 응. 알았어. 대학비로 이거 세배로 줘서. 세배로. 알았어. 알았어. 좋아. 엄마가 뺏게 되면 엄마가 대학 때 세배로 해줄게. 이럴 줄 알고 제가 만들어놨죠. 짜잔. 이거 뭐야. 혹시나 엄마가 저를 이렇게 바라보면 눈치여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야 하는 거. 딱 엄마 마음을 알죠. 6,000원. 꽝. 다시 돌리기. 5만원. 100원. 엄마가. 아 이거 엄마가 주는 거야. 슬라이. 다시 돌리기. 2,000원.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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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릴게요. 엄마가 한 거는 엄마가 사주는 거고. 딩동 딩동. 3원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딩동 딩동. 딩동 딩동. 딩동 딩동댩. 어 뭐야? 그게 뭐야. 우와 장난감 못 먹고. 자. 스템이 돌려.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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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뭐야? 3,000원. 엄마 3,000원 받는 거야 그러면? 네. 아싹. 왜? 뭐야? 왜? 아 다 레이니만 돌리는 거야? 네. 정만 돌려줘. 왜요?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뭔 적금이 뭐지 이거는 엄마가 쓰러야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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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엄마가 쓰러지 못했어요 봐봐요 이렇게 딱 정확히 들어가는데 야 이거는 진짜 공정하게 하자 진짜로 두 번째 거는 아예 안 돼 공정하다고 진짜 아니 다시 하자 준비 시작 어쨌든 간에 잠깐만요 어 뭐 장부해줬냐? 어 이제 엄마가 슬라임 사주는 걸로 할 거야 아우 알았어 알았어 알았다고 산처럼 뺏어가지고 그거를 사줄게 오케이 오케이 돌리도록 할게요 떨린다 이거 꽝 아 뭐야 지금부터 열 번 진짜? 정말? 그럼 지금 세 번 돌렸다? 아니 지금부터 우와 그럼 열세 번이야? 인정하셔야 돼요 엄마가 슬라임 엄마가 슬라임 아 뭐야 슬라임을 걸려 진짜 사람을 찾습니다 사랑 아홉 번 남았습니다 아우 그 슬라임 나오는 거 아니야? 여기다 뭐 해놔야지 여기다 뭐 해놔야지 리은 리은아 너 여기다가 저기 뭐 설치했어? 어쩐지 뭔가 수상해 아니 진짜 이거 장난 아니고 진짜인데 이거? 어 뭔가 수상하다 진짜 수상하다 알았어 오케이 너 수상하다 낭매해라 손치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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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꽝 꽝꽝꽝꽝 지금 3천원 받고 슬라임 3개 오마나 우와 예 오마나 차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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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좋아좋아 엄마 이렇게 또 뺏어오네 언급 상상확 다행힐 수라임 어oc 뭐야 뭐야 장난감 뭐야소 얘 일부러 저거랐지 어 그럼 엄마가 지금 어? 5만 4천원 받아가지고 어? 그걸로 슬라임 3개 해가지고 장난감마다 서류가 생겼는건데? 뭐야 이거? 슬라임 미인아 거기 뭐 이렇게 기울기 뭐 이렇게 장난쳐놓은거 아니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운이에요 이래잉 엄마 그냥 그거 포기해요 사귀어 사귀 아니야 쏘마 아니 그게 뭐 아니야 딱 사귀고요 진짜 너무하네요 왜 진짜 천원 얼마?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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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원? 에휴 5개 과연 과연? 엄마가 슬라임 아 진짜 몇 개째야? 이거 몇 개째야? 5개 엄마가 아무래도 손해보는 것 같아 꽝 아 꽝 아 꽝 5만원 와 에휴 뭐 남는 것도 없어 맞아요 남는 것도 없어요 꽝 꽝이야 서비스로 하나 더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꽝 다시 해보자 3,000원 3,000원 꽝이다 이거 됐어 엄마를 넣고 뺏을라 그랬는데 엄마 장난감 슬라임 3,000원 이게 뭐가 있어 여기에 뭐가 뭔가가 고도의 장치를 내는 거야 이게 뭐가 이거 몸방구 슬라임이지? 이거 스터필드에서 파는 수주의 슬라임 하나의 얼마인 줄 알아? 야 그러면 어? 그 수주의 슬라임 5개 장난감에 엄마가 저기 리은이한테 용돈 뺏은 거랑 다 들어가는 거잖아 야 엄마 용돈 없네 이리와 음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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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으로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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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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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도망가 2번 지회드릴게요 2번 안 보이잖아 카메라에 안보여 꽝 됐거든 우리 내일은 뭐하고 놀까? 다닌이를 많이 구독해주세요 꼭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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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